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 년의 파파홍입니다. 지금 사는 게 힘드시죠? 그래서 그만 살고 싶다,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살 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말기 암 환자로 호스피스 센터에서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워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며 힘든 시기를 후회 없이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전하는 세 가지 조언.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노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죽음 앞에서 깊은 후회와 회안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또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안타까움을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너무도 가슴 아프게 후회하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기 민망해서 또는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겠거니 하는 생각에 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만 있다가 황망한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나 가슴을 치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평생 가슴에 맺힌 한우로 남게 되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부터 모질고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가 원수가 되어 영원히 등을 지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말이죠. 하지만 손톱만큼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지옥같은 힘든 시기도 지나가기 마련이고 인생지사 세웅지 말하고 다시 인생의 따스한 볕이 내려쬐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주위를 돌아보면 이 좋은 시간을 함께 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습니다. 힘들 때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에 치여 힘들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찰나에 불과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전하는 세 가지 조언 두 번째 자신을 모르면 진짜 후회한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돌이켜보면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짜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짜로 소중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만의 재능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행복감을 느끼는지 제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경주마처럼 앞으로 달렸습니다.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이런 말들 하죠. 군대에서 그랬나? 야 고개 들지 말고 대가리 쳐박고 달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더 없이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돈돈하며 살지만 운 좋게 큰 돈을 좀 만지게 되더라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아 물론 돈 없을 때 갖고 싶었던 것들 사게 되면 처음에는 기분이 하늘을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그 약발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돈하며 살았지만 왜 그 돈을 벌어야 하는지 진짜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사냥개처럼 돈만 쫓았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돈 벌지 말자 돈 버는 거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와중에도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돈을 벌어서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돈도 많고 큰 집도 샀지만 죽음 앞에서 인생 잘못 살았다 후회하게 되는 것은 열심히 살았던 것과 내 자신과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헛짓거리 했구나 하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돈을 열심히 버는 와중에도 진짜 내 자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후회가 없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잊지 마시자고요. 큰 집, 좋은 차, 명품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전한 세 가지 조언 세 번째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마치 저주받은 인생을 살듯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능선만 잘 넘으면 또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집니다.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 한없이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는데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잊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행복은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고 반대로 고난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자신을 목적지로 이끈다는 사실 말입니다. 불행 속에 행복이 잉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일수록 두려워하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거친 표현이 입 밖으로 자주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메마르고 무거워지죠.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내서 다시 바닥을 차고 위로 오르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망가짐 없이 다시 좋은 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친구 완전히 망가졌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껴질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하고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따스한 초원에서 모두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